나만 사는다 같아, 나만. 나는 요즘 살자. 아, 나만 사는다. 내가 나무로 사는 게 아니라. 나무로 살자. 나무로 살자. 나무로 살자. 나무로 살자. 나무로 살자. 나무로 살자. 아, 이 둘. 아, 고마워요. 누가 오해했네. 아, 고마워요. 자우명이 나무로 살자는 자주 얘기하는 거. 남에게. 남에게. 남에게 나무로 살자. 아니, 진짜. 사실은. 진짜 저는 나중에 꿈이 진짜로 이렇게 막. 해외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다니고 싶고. 어려운 캄보디아 이런데 가서. 응, 멘트. 하나, 널. 아, 재미있고. 웃작, 할 이야기 이거. 영화, 나는, 너는, 팻. 장근석 전 여자친구 역할. 언제? 아, 이제 곧 개봉합니다, 여러분. 장근석이 실제로 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 되게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세요. 전화번호 교환했습니까? 아니요. 수는 했어요, 수? 아니야. 회식, 회식. 간단하게. 밤에 통화했어요? 전화가 없지 어떻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레인보우가 잘 안 넘어온다 아니 왜냐면 우리양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남자들이 인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양이 개인적으로 래퍼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더블K라든지 클로버의 미스터 타이푼이라고 털고있어야지 실제로 힙합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내가 힙합하는데 두리야 니가 그 정도는 아니야 두리야 두리야 내가 힙합을 하는데 두리야 니가 그 정도는 기노소 예별은 아니야 1에서 10까지 보면 이제 막 랩 시작하는 애들이 그냥 거쳐가는 이상형이시고 시원한 애들이 시원한 애들 시원한 애들 우리를 자랑하더라구요 오히려 래퍼들은 다른 멤버 스타일들을 좋아하지 아니 근데 사실 저도 뒤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연락은 안 와요 그게 뭐냐면 잘못 들은거에요 고우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연예인도 있어요 아 제가 여러 번 경수를 또 했네요 자 우리 분의 지승냐? 네 아 눈을 똑바로 못 떴네요 네 색깔이 그린 네 그린입니다 만족스럽습니까? 처음엔 진짜 싫었는데요 지금은 제 물건이 거의 다 초록색이에요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맞아 이거 맞아 근데 뭐지 키가요 제가 안 줄이려고 했는데 우리 언니가 줄여서 제가 자동적으로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언니보다 작거든요 그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몇 줄이에요? 아까 언니 뭐라고 했죠? 육사로 갔어요 육사로 갔어요 그럼 이제 육삼 갑니다 육삼 갑니다 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타협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딱 보면 벽도 줄이지 마요 난 같이 해야 되잖아 네 아 근데 아니 칠순이 형이 또 육삼 가니까 옆에 우르르르 딱 실망해요 뭐야 육삼 갑니다 우르르 어떻게 해요 아 아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최대한 봐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특기가 서예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서예를 배웠었어요 저희가 이제 서예를 검증을 해볼 겁니다 지금이야? 지금 해볼 거예요 네 자 옆에서 좀 다른 분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안녕 네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앤블랙 나왔을 때는 승호 군은 여기서 컴퓨터를 컴퓨터를 아 진짜요? 자리를 좀 드릴게요 컴퓨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붙을게요 미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멋지게 사자 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치중 양이 이어서 노을 양 아 노을 양 네 블루예요 블루 색깔 마음에 듭니까? 네 저는 좋아요 파랑 사실 너무 베일에 쌓였어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가 레인보우 하면 다른 멤버들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는데 의외로 우리 윤형하고 노을 양이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심미주의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 저러다 썩겠어요 아니 정말 예능에 딱 적격인 진짜 몰려드릴 게 있어요 Gegen기질 이번에는 새로 준비한 게 있어요 투 애니원 선배님들 성대 inexor storms 진짜 잘하거든요 toute 애니원 저희가 검증 할게 내가 제일 잘나간 뒤에 나오는 애드립이 있어요 어떤권이요 시 треб 내가 제일 잘나가 select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불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잘하네. 히브로 드네요. 이 선은 좀 잘 굴려요. 우리 노을냥이 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능에 적합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좀 좋아. 편해지면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자 우리 마지막 윤회향입니다. 자 지숙녀 어떻게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되어 가고.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윤회향. 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근데 보라색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비롭고 약간 매력적이죠. 그렇죠 우리 집행병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색깔이라면. 윤회향 기다려 언니들이 얘기해줄게요. 아 특기죠? 특기가 노래구나. 아 뭐 처음 하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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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가는데 무슨 노래 찍는데. 아니 저도. 하연이 가는데. 아니 진짜. 왜냐면은 눈에 특기가 없기는 표정 연기에요. 표정 연기 셀카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저도 오늘 딱 봤는데. 제 입고가 되게 뭐가 안 나오나 봐요. 아니 노래 한 번 해봐요. 아 싫어요. 저 혼자 노래 한 번 해봐요. 진짜. 왜냐면요. 저는 리드보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래 시키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올게요. 에마라고. 미리 준비해 올 테니까 다음에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 열심히 불러주세요. 열심히 계속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 아주머니. 저 뭐 하세요? 아니 촬영하고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저 왜냐면. 이 코너가 다 끝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빨리. 빨리. 자 우리 그냥. 좀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 마디 좀 해줘. 원샷. 원샷. 우리 윤회 원샷. 우리 윤회 원샷 한 번 찍지 말라고. 아 엄마 아빠 저 TV 나왔어요. 아니 TV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일곱빛까지 매력 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 뭘 해보셨는데. 전주에 계시네 부모님께. 엄마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사람에겐 다 때가 있는 것이라고요. 전주에 뗄 날이 올 거예요. 저 사랑해요. 야 저도 뜰 날이 올 거예요. 아 분명히 세 분이. 어 각각 맞는 날이에요. 분명히 지금도. 선생님 성황을 미치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승양이. 네. 좀 멋지게 더 서예를 완성하세요. 아 고생했어요. 아. 이야. 이야. 콩콩콩콩콩 콩콩니. 후. 뭐야. 아 진짜 멋있어. 아 근데 너무 웃겨. 어떻게 묻는 거예요? 자나깨나 치아주신 것 같아요. 등등이. 아. 아 아. 진짜. 자나깨나 치아주신. 자나깨나 치아주신. 형둔 푸콘 오빠 같다. 아아아. 아유. 아유 바삭하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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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와 그거 다 흔들려요. 아니 아니죠. 그래 그럼 다시 써요. 다시 써요. 자 우리 추가로 해주세요. 제 3회 껌냥궁 대회가 들어왔습니다. 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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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래요 우리. 제가 레이브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미리 시간 관계상 껌을 나눠 드렸죠. 15 다 계십니다. 그리고 보면 5 6 7 8 있지 않습니까 번호가. 만약에 껌을 딱 뺏던데 만약에 껌이 5번에 걸린다. 그러면 엉덩이로 이름씩이 10번 하세요. 10번요? 10번요. 그리고 6번은 훌라후프 100개를 누리셔야죠. 그리고 7번이 만보기를 채우고 1000번 채우고요. 그다음에 8번은 인도가 끝날 때까지 구석에서 댄스를 쳐줍니다. 아시겠죠. 제가 잠깐 이렇게 껌 씹는 걸 보니까 대포 씨. 우리 레인보우에서 껌 좀 씹었다는 분. 역시 우리죠. 네 역시 우리예요. 아 저 봐요. 다리 타는 거 보세요. 다리 타는 거 보세요. 그냥 껌을 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레인보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막내부터 갈까요. 그냥 껌. 네. 집중해야 돼요. 이거 그냥 시켜보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아 기술적이야 기술적이야. 아 여기. 그럼 한 장씩이네. 아 타워. 아 타워. 아 타워. 아 이런 시간 없어. 나 빨리 찍힐. 자 이제 구간을 날때까지. 구간을 날때까지. 구간을 날때까지. 구간을 날때까지. 구간을 날때까지. 자 다운. 구간을 날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구간을 날때까지는. 아 다시 한 장. 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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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너무 저렇게 뭐야? 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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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진짜. 아 언제. 아 매우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왜.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굿 굿 굿! 시간이 많잖아요. 정리 좀 할게요. 얘네들이 지금 뭉쳐있어요. 이쪽 이쪽 이쪽. 노을 이쪽 나오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다음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쪽 맞히는 쪽을. 파이팅! 파이팅!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해요. 정렬한 에너지 공원 선수. 가요! 두 개 정도 하셔야 해요. 두 개 정도 하셔야 해요. 마지막! 리더. 지금 현재 최고점수는 6점이에요. 아 6점이에요. 자! 승현아. 파이가 어떻게 어떻게 부탁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아 어떻게 해요. 오빠들. 이렇게 앞에 닫아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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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서 대본을 보다 보면 밤이 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아요. 얇지만 따뜻하게. 기분 좋게. 저는 지금 히트텍을 입고 있습니다. 뾰로롱. 뾰로롱. LTE 폰이다. 이부럽지. 끝까지 끝까지고 볼. 오! 개미다리까지 다고요. LTE. 화질로 한판 붙자. 옵티머스 LTE. 이게 트루 HD야. 야! 또야! 또 떨어졌어. 주부 밴드라고 무시하는 건가? 부대라도 한 번 서봤으면. 열정만 있으면. 거기가 무대지. 외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니즈 사랑. 48시간 촉촉. 꿀광피부에 스킨푸드. 자이언트 비가 수집한 천연 벌클로 로얄패밀리들이 즐겨 먹었다. 와! 이런 벌클로? 푸드의 정직함을 믿으니까. 스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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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차이입니다.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승하 형큼이죠? 네. 제가 6점을. 우리 건배군 레이보스. 아! 어쨌든 잘했습니다. 지금. 게임은 지금 막 끝이 났습니다만. 지금. 골라 한 번 뵙겠습니까? 안 했죠? 네. 지금 골라 한 번 뵙겠습니까? 안 했죠? 지금 1,000개거든요? 몇 개예요? 1,000개요? 1,000개요. 아! 열심히 춤을 했네요. 역시 춤은 고올이죠. 자! 같이 춤을 해 주세요. 이게 다 마무리 돼야 갈 수 있어요. 아직 프로그램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재경이 형. 춤추면서 마지막 멘트를 좀 부탁할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저희 레인보우 일본 활동, 한국 활동 못지않게. 모두 양국 다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인보우 마지막. 지금까지 레인보우 어떻습니까? 5, 6, 7, 8. 지금까지 레인보우였습니다.